그냥 한 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동생으로 만나면 되겠지, 지내면 되겠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슬슬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술을 딱 마시다 보니까. 그리고 연한데 잘 아시겠지만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동생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아, 그걸 저 동영아 씨가? 그게 이제 슬슬 보이더라고요.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자기는 누나라고 절대 아무도 없겠다. 윤정 씨라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누나라고 부려요. 저는 누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윤정 씨라 부를게요. 그렇죠. 남자라고 부를게요. 남자라고요? 네. 윤정 씨. 윤정 씨. 혜진 씨. 아, 그러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쪽으로 마음이 있구나. 책 읽어주는 순간부터. 그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내가 어느 정도 알겠으니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독일아 씨가. 많이 좋아합니다. 우와와와와와. 야, 웃겨. 많이 좋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감성이 어땠어요?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말고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뭐 이렇게 소름이 많아. 뭐 이러고 있어. 사실 이거 연예인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방청객이 있어, 여기. 그렇게 말고 어떻게. 그렇게 말고요. 자세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어딨어요. 그렇게 말고 어떻게. 그렇게 말고요. 그냥 남녀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고요. 자기가 옆에서 챙겨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좀. 굳어져 있는 상태였죠. 왜냐면 제 상황을 저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차있는 위치가. 뭐 빚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빚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히 안을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건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제 부모님. 부모님. 사랑을 할만한 여유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저 하면 사람들이 다. 뭐 누구나 그렇다고 돈, 돈, 돈 하는데. 근데 제가 모든 돈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얘기 들어보니까. 어? 이건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화목한 사랑이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 그 상황이 그렇게 안 좋으면 좀 내가 부담. 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부모님 상태는 이야기했고.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하는 게 없으므로 내가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 아. 남녀 관계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딱 했는데 갑자기 동영 씨가. 누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정말 제가 상처가 컸겠죠. 누구한테도 다시는 얘기를 못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서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그 이성에게 그런 문제를 털어놓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네. 제 주변 누군가한테 저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동영 씨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아 울었어요? 약간 두렵기도 했어요. 이상하게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그때 언제쯤 얘기하신 거예요? 만난 지. 바로요. 만나자마자 바로. 아니. 교제하기 전이죠. 교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정이 들어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고 속상한 건 제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냥 얘기를 해버렸죠. 동영 씨는 뭐라 그래요? 같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왜 나한테 문제가 되냐고. 그거 당신 잘못 아니라고. 울 필요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 더 고민이었던 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하면. 근데 아버님을 제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죠. 그쵸. 그쵸. 그쵸.